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도 청년회 연합회 새내기 환영 MT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간 강화도 로고스 수연관에서 있었습니다. 예배와 교제 그리고 새내기 환영 등을 통해 회원관의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등촌 4교구 박형구 성도의 부친이신 고 박균수 집사님께서 지난 24일 소천하시어 본교회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화곡 5교구 엄영순 관사님의 부친이신 고 엄윤용 집사님께서 지난 27일 소천하시어 본교회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산부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 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4에서 66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초등 3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태신자작정,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관원례회, 교구별 구역장 연합모임, 상반기 SFC 학습세례 입교 시추문답이 있으며 밤에는 경향교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식당 바닥공사로 다음 주일에 교회식당이 휴무하며 장소 이용이 불가합니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김밥과 라면을 대체하여 판매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6회 전국 SFC 알돌 수련회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충북 충주에 위치한 켄싱턴 리조트에서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 운동원들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4층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